네 지금 군인 위천에 살라누어 특수 와 요요요요 어르신 부대자로 어르신이 왔다 이거 봐 사장님 이거 말이 안되는데 아니 3분 걸어 들어갔대 그 라인에 4차 되겠다 이거 차가죠 동영상 돌아갑니다 이거 이거 말이 안돼 아니 겨우 한 마리 잡고 있잖아 열을 올리고 와 열을 야야야 어디 어디 와 와 어디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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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얘 얘 얘 붕어야 얘 붕어 야하하하하 아니 남들 다 앉았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생자리 판거에요 그쵸? 와 걸어 들어가는데 암만 갈아해도 다들 말을 안들어 되게 쉽게 걸어 들어가는거야 아니 뭐야 아 사장님 이거 뭐야 와 와 와 빨리 빨리 깔아봐 사장님 도와줘 우리 다같이 봐야지 즐거워해 다같이 보고 즐거워합니다 와 와 와 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넌 다벨이가 되겠습니까? 하하하하 와 와 와 여기 어르신 포대자루 어르신 군인 위청가 와 와 와 와 이거 말이 돼 빨리 나야 빨리 순서대로 놓는다 와 와 와 와 요거는 그 모양이 좀 그래 길이 부고 와 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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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다 30 얼마야 이거 35야 6이야 7이야 8이야 8 와 와 9야 와 와 와 와 와 와 빨리 빨리 왔어 몇 마리야 이거 1인당 몇 마리씩 잡았어 이거 나누기 3하면 되겠네 와 와 와 와 예쁜채여사 장사 열심히 하라고 또 이렇게 찍어주고 가요 근데 일로 가라고 앉네 하면 다 엉뚱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못 잡네 꽝을 치고 오늘 4월 22일이요 오늘 따다다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4월 22일 군인 위청에 위청에 인근의 관계 때 군인 위청입니다 와 와 전부 다 살이 찍느라 난리다 빨리 찍어 어르신도 와 와 와 와 와 와 몇 마리에요 빨리 몇 마리 치워봐요 16 16 16 16 13 그럼 얼마나 16 35 15 3마리 3.5마리 3.5마리